네. 일단은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전반적으로 대부분 업종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대영주 업종보다는 테마라든지 세카 쪽에 그래도 작게나마 좀 힘이 좀 있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영주 같은 경우는 제주 철강주 일단은 말씀드린 상황인데 제지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테마 같은 경우에 이 단발성으로 끝이 난 부분도 끝이 나는 테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철강 업종처럼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전일할 수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 실적 모멘텀으로 해서 상승이 나홉가세 상대 높다로 봐지는데 철강이라든지 제지 업종 같은 경우는 그런 연관세 상대 높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강은 그동안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지 같은 경우에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테마가 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UPM 키메네라는 핀란드 임업업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한솔재지 이런 펄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현재 4월 30일까지 파업이 계속해서 연장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아트질환지 백상질환지 이런 부분들을 유럽의 한 절반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종이대란의 어떤 우려감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펄프 대란, 종이대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제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제지주 같은 경우는 생필품과 상당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펄프를 더해서 기작이란지 화장지란지 물티슈, 생리대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원자재 가격과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 제지 관련된 펄프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지 관련주 같은 경우도 단발성이라기보다는 제품 가격 인상 전위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실적이나 매출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다시 한번 재반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항공이나 여행 이쪽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유통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식당 같은 경우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모임 인원도 제한도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통 쪽, 그러니까 내수 소비가 조금, 내수 소비 심리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게 되면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지만 스타벅스 같은 카페라든지 그리고 백화점 내 식당이라든지 그리고 카페 같은 곳에 아직까지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한 곳에 쌓아 놓은 곳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공간들이 사람도 채워질 것 상당히 높다는 거죠. 물론 아직 지금 현재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백화점이 사람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들이 차지하지 못하는 공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이제 열리게 되는 부분들이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결국 유통가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라든지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롯데 아울렛이라든지 스타필드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복합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유통가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앞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내 영화관이라든지 공연장 같은 경우도 노마스크 그리고 취식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지금 영화 관련주들이 일단 강세입니다. 쇼박스가 7% 그리고 뉴가 3% 시집이 시집이는 상대적으로 1.8% 상승권이 크지가 않은데 앞으로 이 영화관이라든지 그리고 이 실내 공간에서 노마스크가 가능해지게 된다라면 앞으로 영화관 관련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좀 테마이긴 하지만 노래방 관련주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저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만약에 클럽 관련주가 있다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요. 어쨌든 백화점인지 복합 쇼핑몰 영화관 관련주들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화장품은 조금 실망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재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야외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컬한 정책인데 어쨌든 야외 마스크 착용은 아직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화장품은 실망감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은 좀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회복 기대감이 일고 있는 유통업 분석을 해주셨고요. 백화점 영화관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이제 음식료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판가에 전가하는 모습 움직임인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좀 실적이 좋아지나요? 네,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돼서 오늘 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아예 없어진다고 한다면 확실히 음식료 관련된 섹터도 분명히 제가 볼 때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사실 좀 많이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빛을 못 본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누적 확진자 같은 경우는 지금 1500만 명이 넘었죠. 에 따라서 전체 인구의 지금 28% 정도가 지금 코로나에 감염이 된 상황이고 1일 확진자 수 20만 명대가 확실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외식업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여행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지출 전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올해 3월까지 지금 가공식품을 낸지 외식물가 지수가 좀 가파르게 상승세를 좀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같은 경우 전년동을 대비한 6.4% 정도 그다음에 외식물가 같은 경우는 6.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외식업 매출 같은 경우는 올 1월부터 지금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리오프닝 시점이 좀 빠르게 다가온다는 점에서 봤을 때 2분기에서 3분기 정도는 확실히 좀 시장에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도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 CJ 프레시웨이, 코스피 쪽에서는 하이트진로 같은 종목들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마지막으로 음식료 섹터가 분명히 리오프닝 관련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에서 좀 또 말씀하셨지만 주류 관련된 쪽, 유흥 관련된 시장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좀 상당히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는 분명히 좀 반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유흥 채널 비중도 사실 이제 작년에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40% 정도, 한 25% 정도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음식료 섹터도 한번 쭉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음식료 섹터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균 팀장님. 오늘은 LS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좀 전에 제지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서 그와 연관된 섹터라든지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LS 같은 경우는 주가 반응이 좀 현재 늦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한 8%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어쨌든 천연가스라든지 구리가격 상승,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가 좀 뒤늦게 반응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탄탄했던 수주 잔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수익성 개선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LS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회사인 LSIND 같은 경우는 구리가격 상승 효과가 기대가 되게 되면서 자회사 실적 호전 효과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LS 메탈 같은 경우는 스테리스 후유관을 만들고 있는데 요거는 LNG 선박이라든지 그리고 저장서 이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잘 아시는 점이 유럽 쪽에서 LNG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최근에 강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LS 메탈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 수혜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LSIND라든지 LS 메탈 같은 이런 자회사들이 전연가스라든지 구리가격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수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주 상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되면서 원자력 얘기, 수소, 그리고 풍력, 태양강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풍력 발전 여기에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풍력 발전을 좀 확대할 예정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확대를 하고 있지만요. 좀 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지는데 해상 풍력력 해전 케이블 여기서 현재 수주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주 상고가 작년 말 기준으로 2조 4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신재생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늘려 나가게 된다라면 그와 관련된 케이블이라든지 전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LS 그룹에 대한 그리고 LS 자회사에 대한 실적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탄탄한 수주 상고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앞으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 내에서 오늘은 공약주로 LS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시장 대비 조금 그래도 선박을 하다 보니까 5만 9천 9백 원 정도 현재 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윗고리가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만 8천 원에서 5만 9천 5백 원 사이에 좀 여유 있게 접근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7만 2천 원, 손절가는 5만 6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모멘텀에 살아있는 LS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네,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DCM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라미네이트 강판을 좀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산업체 분야에서 상당히 고급 재료로 쓰이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어떤 컬러 강판 형식으로 납품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맞춤형 가전 제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고급화 추세로 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가전 부분이 성장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이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 있죠. 특히 작년에 LG전자가 월프를 제치고 가전 쪽에서 세계 1위를 등극을 하면서 같이 정달아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 워닝 서프라이즈로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개별 기준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51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138% 증가한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또 매출 같은 경우도 2500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51%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가전의 호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또 환율도 상당히 우호적이죠.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최대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가 또 이제 좀 특이한 점이 부동산을 좀 소유하고 있는데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인근에 상업용 토지를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개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개발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이제 본업 이외에도 부동산 및 자산 평가 시에 좀 자산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력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가 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좀 개구를 떴습니다만 살짝 눌렸을 때 한 번 진입을 해보시면서 전 고점까지 한 번 다시 보시는 게 어떨까 한 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DCM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전 고점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